가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어요 마루는 가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어요 코딱지 끈에 목이 끼었는데 마루는 한이가 오는게 반가워요 왜냐하면 쭙쭙이 할게 생겼거든요 반디도 주섬주섬 와보고 있어요 이것들이 뭐하고 있나 하고 마루 손잡이 끼었네 손잡이에 목이 걸렸는데 그치? 마루가 저걸 과연 잘 돈 팔을 수 있을까요? 한이 어떻게 생각해? 아무 생각 없이 그치? 마루가 계속 신났어 자리판 다 뜯어먹고 마루 빠져나왔네 마루 빠져나왔네 마루 빠져나왔네 저걸 쳐다보고 있어요 마루 전여색 뭐하나 꼬리는 살랑살랑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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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